힌트 드리면 지금 여기 가난한 사랑을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랑이었는데 여자가 남자를 속이고 사랑이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하는 이 사랑이 아니 뭔가 말이 안 맞잖아 저기 유석씨 검색하는 거 안되구요 아니 이거 뭐하는거에요 아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누구래요 야 봤어 아 진짜 아 이거 문자와서 그래요 아 진짜 우리 문자가 지금 와요 누가 일렀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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